야 버려야 나는 원래 현장 안 나가 너 이거 대학 위반이야 야 이거 팔 찝혔잖아 자기가 따가워 아프다고 야 야 아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무슨 일이냐? 습격입니다. 이상한 연기 때문에 단원들이 계속 쓰러지고 있습니다. 서둘러라. 여길 빠져나갈 때까지 한 엎도 쉬지 마라. 예. 너 왜 자꾸 내가 너 믿는 척아 인마. 뭐야 이거. 싸움이 났나 봅니다. 위재단 숙을 입구인 것 같은데 먼저 쳐들어간 놈들이 있나 봅니다. 아이고 안타까워라. 우리가 또 한 발 늦었네 그래. 버려야 철수하자 어? 쟤들 다 죽었을 거야. 아 참. 그리고 버려야 내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너도 이제 복수심 같은 거 그만 버려 어? 그거 정신건강에 너무너무 안 좋은 거다. 나 봐봐. 나 사실 말이다. 나 위재단 놈들한테 나 한이 많았던 놈이야. 근데 복수심을 탁 버리고 나니까 봐봐. 피부 봐봐. 피부 이거 봐. 탱탱하잖아. 그리고 흰머리 보이니 흰머리 보여 보여 안 보이지 내가 원래 흰머리가 많았었는데 복수심을 딱 버리고 나니까 흰머리 지가 다 빠지더니 그 자리에 겉머리가 탁 나더라고. 그러니까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야. 버려야 철수하자 어? 자 다들 돌아간다 철수. 한마디만 더 하면 정말 죽여서 이곳에 버린다. 서둘러라. 서둘러자. 피나니? 조금은. 웬 놈들이. 아직 정체가 파악이 안 됩니다. 광부는 아닌 것 같은데. 오! 유리점계. 수빈. 수빈. 서둘러! 대법원이예아. 아멘. 수빈.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이야? 아이고 이게 뭐야. 어머니! 어머니! 너희들 잘 가라. 저기 까맣돋 이분 애들 있지? 쟤들이 위제달리야. 그러니까 너희들은 검은 옷만 죽여. 검은 옷만. 응? 까만색으로. 알았지? 가. 칼 뽑아 뽑아 뽑아. 어서 뽑아 뽑아. 잠깐 들어. 얘네가 돌볼 수 있어. 가만히 가. 에이! 꺄 뽑아 뽑아 뽑아. 완assed 컷. 왔나, 왔나. 귀여운 knees. 저리 tent수 Two одiew man소리 contamin에 따른 쇼. Shen앱 caepehost pi. sch DAG acqu heps 다 missilesан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거의 이리. 아까 그 숙여 놈은 놓친 것 같아. 보이질 않아. 늦은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도와줘서 고맙소. 재수없게 우리가 누린 먹이었는데 내 눈들은 뭐냐? 말이 거칠군. 거칠면? 나도 거칠어지지. 그래. 거칠면? 왜 그지? 왜 그지? 왜 그지? 아! 한글자막 by 한효정